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게 바로 빅테크입니다. 최근 주가를 보면 그들만의 세상이기도 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도 아이디어와 관련 업종의 등락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박스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 실적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분 모시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사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얘기는 했는데 증시 대담 타이틀을 나가는 걸 보면 박스피, 오늘의 주제도 박스피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스피라도 유지하는 게 다행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어떤 상승을 보면 조금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상승도 빅테크 위주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를 필두로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가 제일 먼저 발표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 그리고 이에 따른 빅테크, 뉴욕 증시의 랠리 가능성 이런 걸 한번 짚어보고 우리 증시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빅테크 미국은 사실은 오늘도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도 안 사고, 홍콩도 안 사고, 한국도 안 사고 여기가 일본?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인도도 더 많이 샀고 한국도 안 사고 일본 정도인데 일본도 결국에 가서는 YCC 컨트롤, 결국은 지금 아니죠. 나중에 이슈가 될 거니까. 4월 정도로 예상하더라고요. 좀 늦어지면 한 가을인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도 빅테크만 산다. 빅테크만 산다. 실적이 올해 기준으로 올해, 올해 전체적으로 YY, 작년 대비했을 때 성장성이 좀 헷갈렸던 것이 원래 애플이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연초에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이 내려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삼성이 아까 갤럭시 링도 나왔습니다만 온 디바이스 AI 이런 식으로 가면 삼성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애플이 그 생태계에서 더 의미 있는 부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되면 그나마 애플마저도 별로 안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빅테크, 우리 매그니피스턴 M7이나 하는데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아직 하나 있는 게 테슬라잖아요. 굉장히 부진하죠. 그런데 또 테슬라를 원래 강세론자라고 하는 게 모건스탠인데 이 친구가 실적이 이틀을 남겨놓고 목표 주가를 한 10% 깎았어요. 내렸군요. 그런데 사실은 340%는 목표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닌 게 아시다시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세론자 꺾는다는 것은 못 참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모멘텀의 정체라는 걸 강세론자도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슬라 빼고 차라리 매그니피스턴이 아니고 슈퍼6로 불러라. 이게 대두될 정도니까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펴놓고 나머지는 미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을 팔아서라도 살 것 같아요. 미국의 해치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미 똑똑한 스마트펀드는 올 초부터 미국의 M7이 아니고 슈퍼6를 사기 위해서 포트를 일부 리믹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당한 의심이 될 정도니까 미국의 빅테크 M6는 별 문제 없다. 우리랑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건 둘째 문제다. 이렇게 결론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 증시가 박스피에 갇힌 이유가 여기 매그니피션트 7에서 테슬라가 탈락하는 그런 아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차 전지 업종이 워낙 시가 초행이 컸는데 그 부분들이 연초 이후에 사실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연초 이후에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박스피에 갇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은 우리도 반도체 위주로 시작이 재편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테마든 어떤 수익이든 시세든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과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증시도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실적 시즌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SK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흑자가 나올 것이냐. 4분기 기준으로. 그렇죠. 아니면 적자 폭이 축소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평가, 최근에 올라온 주가의 레벨의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지막 뚜껑이 열 때까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 좋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경계를 하면 갖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거가 필두가 돼서 용두삼위처럼 끝날 것인지 끝난다는 말이 이상합니다. 용두삼위를 1차 마무리될 것인지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초에 첫째 주에 삼성전자가 결국 2조 8천억이라는 나름대로 쇼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전일날까지 나온 리포트는 3조 3천억에서 가장 낮은 게 높은 게 4조 3천억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는 비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지만 기대치가 반영돼 있는 거죠. 마이너스 한 2천억부터 플러스 2천억까지. 요즘은 보통 마이너스 한 천 몇백억에서 플러스 천 몇백억으로 조금 좁혀지는데 그거는 경계감이 생겼다는 건 좋은데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도면 한국의 빅텍을 안 살 가능성은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잘 나오는 게 잘 나오고 커멘트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가이던스. 커멘트는 두 가지입니다. HBM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줘야지 그 관련된 한미반도체나 기타 등등도 같이 힘을 받을 것이고요.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좋았습니다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가고 못 갔잖아요. 따지지 않았지만 대기 모드거든요. HBM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산을 조기 종료할지도 모른다는 그 코멘트. 거기에 대한 해명은 아니고 그 근거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 정도로 HBM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HBM 쪽으로 기존의 D램률을 이렇게 할당해 주다 보니까 기존의 D램도 가동률을 더 높아야 돼. 가동률을 50에서 100을 높이는 게 고스란히 D램의 공급으로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 상승률이 15%, 18% 계속 지지되지 않지만 2분기 3%, 5% 유지되고 다시 하반기 때 경기 좋아지면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가정할 수 있게끔 그런 흐름을 줘야 되거든요. HBM하고 연관됩니다마는 이 두 가지 것이 실적이 적자 1천억 이상 안 난다는 가정하에서 의미 있게 어텐션 될 것 같아요. 그게 잘 버티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미국보다는 언더 퍼포먼스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전쟁이 올라오지 못하면 장은 내려갑니다. 이게 참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지금 PBR 기준으로 1.8배 거의 두 배 가까이 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았었던 밸류에이션에서는 좀 역사적인 최고치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HBM이라든지 고성장에 대한 코멘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마이크론은 작년 4분기부터 가동률을 올리기 시작해서 디램 전체 메모리 가격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SK하이닉스가 감산을 조기 종료하거나 감산의 강도를 완화시킨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게 완화하는 게 HBM을 신경 쓰기 위해 가다 보니 여기에 소위 말하자면 버퍼를 주기 위한 그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디램도 종료해?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겠네? 제일 궁금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장례를 믿는다 보다 저같이 많이 해둔 친구들이 연결하면 나이 페널티가 40%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쿠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을 생산할 때 이말 디디야보다는 100개를 투입하더라도 60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동률을 40% 늘려야지 그것과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 늘리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격이 1번 분기도 한 15%, 10% 이상 오를 것 같은데 두 자릿수 지난주에 지만 분기에 한 20% 올랐고 지금 감산을 줄이더라도 가동을 높이더라도 이펙트는 빨라 5월이고 보통 7월에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가격 내고는 6월달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2분기 끝자락에 가격 내고가 영향이 되는데 가격이 빠지거나 아니면 가격이 거의 안 오르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보니 그게 낮다고 봐요. 그게 보이면 다시 가동률을 줄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정도로 HBM이 약하냐. 우리 전문가들은 HBM은 우리 센터장님이 계신 거 센터장장 거기도 아시겠습니다만 HBM의 캐파에 대한 리퀘어먼트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미국에서 빅텍이 날아가는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이거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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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사실은 나이 페널티 40%하고 가동률의 절묘한 믹스를 할 수 있는 룸이 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게 룸이 없다 그러고 만약에 이거를 무리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굉장한 리스크죠. 왜? 삼성전자가 물량을 만약 치고 들어가면 3분기부터는 모든 걸 나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전제는 HBM의 캐파 요구사항이 엔비디아가 3배를 요구했는데 업계에서는 지금 2.5배, 2배를 가고 있거든요. 삼성은 늦었기 때문에 2.5배를 가고 있고 작년보다 하이닉스는 2.5배까지 안 간다는 얘기고 TSMC도 캐팩스 늘리는 것이 그렇게 안 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공급 조절을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DR5하고 HBM하고 믹스의 전략을 우리가 계산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율도 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다이 페널티가 40%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산할 때 수율 자체가 DDR5보다는 HBM의 수율이 분명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가동률 높이는 것만큼 이펙트가 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 안 그래. 진짜 이펙트가 커 나고 보면 그게 아니고 수요가 경기 침체가 커서 그쪽도 영향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경기 침체 그늘은 지금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HBM의 퍼텐셜과 그다음에 다이 페널티하고 수율 차이 그걸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급격히 오지 않으나 봄, 여름 지나갈 때 가격이 확 빠질 가능성이나 아니면 둔화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건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에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경계심을 갖고 주가가 가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한국은 거기에 대한 게 너무나 많이 믹스 있고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언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미에 또 한국 시장은 언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주셔서 이제 또 시장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일본 더불어서 인도 증시는 계속 우상향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뭔가 약간 계속 물량이 나오는 듯한 느낌도 있고 차트가 좀 파란색이 보이는 게 많잖아요. 겨우겨우 2,400 중반에서 잘 버티고는 있는데 2,400도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시각들도 있고요.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5가지 변수를 지금부터 한 2월 초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5가지 변수가 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 2,550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5가지나 체크를 해야 되네요. 4가지. 4가지 변수가 다 좋은 방향으로 하면 2,550은 가볍게 갈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힘들겠죠. 그다음에 이게 4가지가 다 안 좋게 되면 2,400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뭐가 있는가 볼까요? 첫 번째, 미국의 기준금리가 3월에 기준금리 안 할 것 같다고 바뀌었죠. 지금 3월은 뭐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which is good. 좋은 겁니다. 기대가 난다는데 5월도 안 한다. 5월도 안 하고 그런데 QT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 그러면 한국이 가장 취약해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되면 시장 버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지정학조 리스크 뭐고 한반도 리스크 환율이 좀 까리까리한데 CDS 프리미엄에서 그렇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아직은 아주 큰 고조는 아닌데 작년 10월인가 91월인가 9월인가 그 당시에 PQS 때 3,360. 그걸 돌파해버리면 한국은 2,400 이하로 갑니다. 거꾸로 이것이 2,300 정도로 만약에 순화될 수 있으면, 둔화되가 되면 그거는 추동이 되는 거죠. 상승 여력이 되는 거죠. 이것이 외부 변수이고요. 내부 변수 하나는 실적이죠. 삼성전자 같은 빅 로스가 나오거나 설명이 잘 안 되면 이거는 힘들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다 열심히 하니까 다 좋은데 금리 인하도 결국은 할 것 같고 환율도 1,300, 2,300 해서 더이상 나빠지지 않고 실적도 로스는 큰 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안 올라가는 거는 이런 거죠. ABC, anywhere but China. 중국만 제외하고 다 투자한다는 개념이었는데 거기에 그건 뭔데? 일본하고 인도가 먼저고 한국은 우선이 아니야. 그런데 또 심각한 사람은 일본이 더 가. YCC를 컨트롤을 늦춰줘서 당분간 수출 위주로 가. 그러면 이제 일본에 더 치여서 일본 롱, 한국 쇼 트렌드까지도 고차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 더 나쁜 시나리오죠. 그런데 지금은 그건 아는 건데 고차가까지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세 가지만 플러스가 되고 한 가지가 마이너스이면 2,500 정도에서 2,600 사이를 바라보면서 좀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ABC, 재밌네요. anywhere but China.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가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은 뭐 이런 얘기를 잘 만드네요. 그런데 저도 말씀 주신 환율, 삼성전자가 조금 고민을 안겨줬던 우리나라 실적, 연준의 기준금리, ABC, anywhere but China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놓겨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가 한번 빅 미스 보여줬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좀 충분히 많이 밀어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 거고 중국이 이제 안 좋다는 얘기도 상당히 안 나와서 어차피 중요한 기준에서 한 거고. 만약에 2,400이 깨진다면 또 기회로 볼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뭔가 미세하게나마 하이닉스 좀 봐줘야 되고. 맞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일에 따라서 2,500에 안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밀릴 수도 있고 이걸 어느 정도 가만히 돼 있잖아요. 하나도 새로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박스권에 대한 설명을 또 거꾸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세하게나마 약간의 불안함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가. 참 영어로는 dirt difficulty. 너무 더럽게 어려워요. 아, 디디. 너무 어려워요. 하나는 몰두할 수도 없고요. 그래도 IT 반도체에 중심으로 한 20, 30% 제약, 바이오, 미용, 소프트, 화장품. 그런데 이것들도 좋은 건데 소프트하기 좋은데 많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리포트가 어느 순간 같이 나오면 목표 주가 곱하기 0.9에서 그 근처 가면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도 50%, 50%에서 100% 이렇게 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들이 개별 모멘트를 확실히 알면 그 비중이 20%가 아니고 한 40% 쉴 수 있겠죠. 그런데 토탈하더라도 현금은 30%는 해가지고 유연하게 대체하는 수밖에 없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보시고 발표될 때 좀 보시고 실적 발표될 때 예민하게 보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가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번 실제만 보느냐 내년까지 누가 혹시 보신다 하면 아까 그 흐름에서는요. 우리나라 환율이 1,400 과정이 아니고 그다음에 금리 인회도 올해, 올해 아니고 결국은 할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올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바마가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두 번 했기 때문에 법상 안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별 이상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래서 오바마 와이프가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유연하게 대체하려는 중심밖에 없고요. 현금은 30%, 개인 투자가들은 안 갖고 있으면 대체를 못합니다. 2,400 이틀 갈 수도 있고요. 올라가더라도 불탈라도 현금이 있어요. 불탈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미 빡빡 채워서 10% 남겨놓고 운영하는 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에 대한민국이 확실한 주식은 없습니다. 그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애매한 수준인 것 같아요. 2,400 중반이게 되면 주식을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딱 20에서 40 그러면 딱 중간이 30%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다가 2,400이 깨지면 오히려 비중을 늘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박스 피로 뚫고 가면 소위 말하는 불타기를 하는 그런 어떤 유연한 전략을 필요한 4개의 변수 보시면서 네, 4개의 변수를 보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